너네 키스했어? 야! 누가 듣겠다! 어땠어? 아 몰라... 공학수학이 백배는 쉽다... 어! 최수지! 은대도 오늘 예비학교야? 어, 연습실 배정 받으러 인사해, 얘가 태희, 여기 최수지 안녕 아, 저녁에 시간되면 같이 패션쇼 갈래? 세주 올지도 모르는데 어? 오, 너야, 뭐... 아, 표가 한 장밖에 안 남는데... 미안 난 알바가잖아, 괜찮아 아, 잠깐만... 응, 너 옆 건물이야? 야, 쟤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 니가 더 예뻐! 어? 건시안 아냐? 어? 빨리 왔네? 어? 전화 받자마자 뛰어왔구나. 둘이 알지? 야, 여기서 보내. 오랜만이다. 줘, 타자. 경주야, 니가 앞에 타. 난 앞기 옆에 탈게. 그럴까? 첼로 때문에 좀 좁은데 그래도 같이 타자. 아니야, 괜찮아. 재밌게 놀아. 샤라, 가자. 응. 미안, 이따 전화할게. 천천히 만드는 메뉴를 소개할 수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ser